불교계 승가단체인 자비장학회는 청소년층의 포교의 씨앗을 뿌려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목표로 20년째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학금 수혜 범위를 기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해 포교 원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남양주 강동중학교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을 김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종립학교인 남양주 광동중학교 법당 환 의원의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자비장학회에 장학금 수여식이 열린 현장. 지난 2000년부터 광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이 시작됐지만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학생은 전교생 600여 명 가운데 불교 학생의 활동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주로 선정됐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받은 뒤로 외과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부터 불교를 통해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는 학생까지 10명의 학생에게 1인당 6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비장학회의 손길을 거쳐간 학생은 약 200명. 장학금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올해로 개교 74주년을 맞은 광동중고등학교는 자비장학회의 후원에 힘입은 우수인재들 덕분에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 지역의 명문학교라고 소문에서 학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소임보다는 한 소임자로서 교장 선생님들과 전 직원들이 모여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합리적으로 잘 할까, 매일 그런 것만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인 청년불자를 키우고자 하는 자비장학회의 열정 속에 광동중학생들의 푸른 꿈이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기상캐스터